새로운 일에 다시 도전한다는 기쁨이 있어서요. 아주 활력이 큽니다. 그리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행복합니다.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구직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 취업이 됐을 때 직장에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신녀들이 이음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